첫번째 섹션 사이드 삼바워 오른발 제자리 사이드라 리커버 왼발 제자리 사이드라 리커버 2분의 1 턴 오른발 크로스 8분의 1 턴 8분의 1 턴 8분의 1 턴 사이드 왼발 위치 왼발 4분의 1 턴 사이드 왼발 포워드 1 2 3 4 5 7 8 두번째 섹션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오른발 오른쪽 사선 토터치 앤 트게더 왼발 크로스 사이드 왼쪽 사선 토터치 앤 트게더 스테셔너리 삼바워 팩 트게더 왼발 백랑 리커버 왼발 트게더 오른발 백랑 리커버 카운트 1 2 3 4 5 6 7 8 세번째 섹션 오른발 히스크 오른쪽 쌍방 히스크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왼발 쌍방 히스크 오른발 그대로 포워드에 놓으시고 스팟 2분의 1 턴 왼발 슬로우 바축하자 스텝 그대로 푸쉬 하시면서 프라이스 누르면서 왼쪽 시계 반대방향으로 히트 롤링 리커버 앤 홀백스 카운트 1 2 3 4 5 6 7 8 라스트 섹션 오른발 슬로우 바축하자 스텝 오른힙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히트 롤링 앤디 커버 스몰백스 스텝 왼발 허리에 오시고 오른쪽 어깨로 스팟 이끌일 빠른 바축하자 스텝 오른쪽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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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인지 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스트 섹션 카운트 1 2 3 4 5 6 7 8 1 2 풀카운트 1 2 3 4 5 6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